오, 잘했다! 뭐가요? 안했을 것 같다, 안했데요? 오, 잘했다! 안했다고... 또는 아니잖아요 한번하고, 한번 안하고, 한번하고, 한번 안하고 이렇게 굿 컴 스타트 테블로 두 번 봐볼까요? 제 2번에 여기 손이 가자는 지금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옆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에요 이거 신발은 어디있지? 신발은 어디있지? 뭐야?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빨리빨리 합시다 잠만요 뭐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게 누가 6등으로 오나요 Who come to six 6. 6. 아직도. 어? 민철아! 말하기 테스트 하는거 봐. 잠깐만 기다려. 2. 2. 2. 2. 2. 2. 2. 2. 어? 알았어. 선생님이랑 말하기 테스트 하는거 봐. 잠깐만 기다려. 그냥 체인이가 1등으로 옵니다.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마우스랑 first 한번 적어볼까요? 마우스요? 네.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네. 여기까지 우리가 마우. 마우. 소리 안나는 일. 그렇죠. 그 다음에 퍼스트는 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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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어? 와우. 그 다음. The mouse comes first. 치킨도 넣을지 않는다. 네. 치킨도 넣을지 않는다. 오. 그 다음. 고미. 아 펜비. 다섯 번째로 옵니다. 그럼. 더 스네이크 comes fifth. 그렇지. 그럼 스네이크 comes fifth. fifth 한번 적어볼까요? 스네이크만 적어볼까요? 스네이크만 적어볼까요? 스네이크만 적어볼까요? 네. 스네이크만 적어볼까요? fifth. 그럼 스네이크가 fifth. OK. 스네이크가 fifth. OK. 여기 S. 스네이크 쓸 때 스네이크 할 때 A 들어 있는데 A가 A가 A 됐죠. 스네이크. 네. 그 다음에 K. 코리 안나는 E. 맞았나요? 네. OK. 오.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fifth. 그렇지. OK. 그 다음에 손을 잘 잡으고 fifth. 언니 있잖아. 언니 강아리 모르게 얼마나 많이 붙이래. 이게 있어. OK. 여기에서 말이 일곱 번째로 와요. The horse comes seven. 그렇죠. The horse comes seven. OK. 그래서 horse 라. 세븐트 안쪽어볼게요.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뭐가 그렇게 생각 좋은가요? 아. 코가 안들어보고 있어. The horse comes seventh. 세요. 됐어요. 됐어요. 몇 가지 소리가 Four. Four. 아프니까. 나 근데 소리가 계속 E가 안 아는데 왜 E가 왜 붙어있는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옆자리 소리가 세 옆자리 소리가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한 번 더 세 번째 알았어 그 다음 그 다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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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너무 긴장해서 까먹었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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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긴장이 된다 너무 긴장이 된다 아 다 되나요? 아니요 치킨 지금 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치 치 치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요 치킨 오, 잠시만요 잠깐만 고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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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거 E로 써서, 아니 E로 써서 틀렸어요. I is part of the chicken, 그렇지? E가 E 된 거에요. 전번에 틀렸던 걸 다시 안 틀리니까 얼마나 훌륭한가? 그렇죠. 자 계속해서 여섯 마리 동물들이 여전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섯 마리 동물은 아직 안 틀린 거예요. 엔이멀, 감정해볼까요? 여섯 마리 동물은 아직 안 틀린 거예요. 어, 잠깐만요. 여섯 마리 동물은 아직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발소리가 애니 RULING 모, Z 안되겠죠? 왔다! 선생님 아까 E로 안 추렸네. 아유, 목도락이야! 종신 좀 해라, 이 새끼야. 아, 진짜. 오케이. 생활 동물들이 여전히 여전히 3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 3 안 belt 볼까요? 쉽지 됐어요 끝나요 대용터로 적어야 되지 않아요? 어, 문장의 시작이니까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이 문장을 쓸 때는 백문자로 써야 돼 문장의 시작은 백문자로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고맙습니다 다했어요? 와, 벌써? 진효, 다음 번 군복 맞지 않아요? 네, 다음에는 식태로 근데 왜 근데 식태로부터 시작할 거예요? 복습, 복습, 복습 복습을 올려놓은 채 들어가는 거예요 네, 빼기 7 편집 하나 뽑아주세요 네, 민준이 먼저 올까요? 아니요, 자기가 한 번 뽑아주세요 아니, 이거 왜 고맙습니다 문장의 공장